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에서 프로젝트와 관련된 여러가지 설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키네마스터 스마트폰의 키네마스터입니다. 이것을 터치하겠습니다. 초기화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키네마스터의 프로젝트에 관한 메뉴는 자기가 원하는 프로젝트를 길게 누르면 됩니다. 모두보기를 터치하면 프로젝트가 모두 나옵니다. 이렇게 자기가 만든 프로젝트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워야 되는데 지우지 않고 있는게 몇개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젝트가 나올때 이 프로젝트를 한번 길게 눌러 보겠어요. 길게 이렇게 누르면은 이와 같이 이 프로젝트에 관해서 할 수 있는 4가지가 나옵니다. 그 프로젝트를 내보내기 즉 프로젝트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파일로 묶어서 내가 보관하든지 혹은 제삼자에게 보내줄 수 있습니다.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 변경을 터치하면은 프로젝트 이름을 넣을 수 있어요. 다음에 프로젝트를 똑같이 복사를 해 가지고 하나 더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활용을 할 수 있겠죠. 마지막에는 보시면은 프로젝터의 삭제가 있죠. 여기에 프로젝트가 많이 쌓이면은 용량이 스마트폰의 저장 공간이 줄어들죠. 그래서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프로젝트에 관련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터치해서 하면은 화면 라운드로 그대로 하면 돼요. 아주 쉬워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렇게 키네마스터가 업그레이드 되고 나서 편집 중에 전체 화면에 플레이하는 것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 하는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툭 터치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플레이하는 것은 이거죠. 플레이하면은 툭 터치하면 이렇게 플레이가 되는데 그전에는 이 화면을 모니터 이 화면을 전체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것은 안보이고 편집하는 부분은 안보이고 전체 화면에 이것을 볼 수 있는 메뉴가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방법은 자 여기서 어느 것이냐 하면은요. 요 부분 있죠. 플레이하는 게 있잖아요. 이것을 길게 누르면 됩니다. 길게 눌러 볼게요. 자 길게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요 음을 제가 없애 버릴 거에요. 녹음하는 것과 겹쳐서 그거라니까. 자 다시 볼게요. 여기서 플레이를 합니다. 여기서 플레이 하는 걸 아시잖아요. 플레이 하면은 이게 플레이 됩니다. 이 하는 중에도 이렇게 다시 요 플레이 부분을 길게 누르면 전체 화면이 됩니다. 길게 눌렀어요. 그러니까 전체 화면으로 보이죠. 화면이 움직이죠. 이와 같이 플레이 하는 부분을 길게 누르면 돼요. 뒤로 갈 때는 요걸 해소할 때 뒤로 가겠죠. 홈 버튼 옆에 있는 거 이걸 터치하면 다시 또 편지 화면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길게 누르면은 전체 화면을 이 부분을 전체 화면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초기 화면에서 프로젝트 새로 만들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툭 터치하면은요. 화면 비율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16 대 9, 9 대 16, 1 대 1, 4 대 3 뭐 이렇게 여러가지 나오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16 대 9죠. 유튜브에 가장 최적화된 것이 16 대 9 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많이 있지만은 화면 비율에서는 실제로는 쓰이는 것이 16 대 9 입니다. 여기서 바로 다음을 터치할 수 있지만은 요 밑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위로 올려 보면요. 이렇게 올려 볼게요. 그러면 사진 배치가 있어요. 사진을 올릴 때는 화면 맞추기는 대개의 경우에 사진을 세로로 찍으면은 위아래만 딱 맞고 양쪽과에는 검은 공간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이 화면 맞추기 입니다. 다음에 화면 채우기는 위아래만 맞추는게 아니라 좌우에도 맞추요. 그러면 대개의 경우에 세로로 촬영하면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짤려 나갑니다. 그것이 화면 채우기 입니다.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짤려 나가요. 그리고 화면을 꽉 채웁니다. 짤리든지 말든지 간에 그것이 화면 채우기고 랜덤은 여기서 이동합니다. 이게 옛날에 캔번지 있죠. 옛날 버전의 캔번지에 해당돼요. 사진을 움직여 만들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구요. 그 다음에 사진의 길이를 저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15초에 대해 지금 갖다 놓으세요. 15s라고 써놨죠. s는 세컨드 초죠. 그런데 이것을 사진의 길이를 이렇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기여하기는 4.5초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것은 자기가 원한대로 6초라든가 7초라든가 이렇게 조정할 수 있어요. 저는 고화질의 사진을 쓰니까 15초까지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보면 프로젝트 블록이 아까 그 키넘 프로젝트를 저장할 수 있다고 했죠. 파일로 저장한 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걸 터치하면요. 화면에 나온 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다음을 터치하겠어요. 위에서 이렇게 화면 비율 사진 배치 등등 설정하고 다음을 터치하면 프로젝트가 됩니다. 터치하면은요. 그러면 미디어 브라우저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폴드가 있겠죠. 폴드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가져와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키넘 마스터에서 여기와 같이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기 기존 프로젝트를 길게 눌러서 길게 눌러서 여러 가지 설정을 하는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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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